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미친! 나무 공중이 떠있는데? 아우씨 이 게임이 이상해 제가 그 최근에 이빨 교정을 했어요 발음이 좀 셀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말해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아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을지 무리수야 아 근데 교정한 거 뒤지기 불편하네 누구 속이 어디서 계속 들리는... 오우야 오우씨 깜짝아 아이야 와 와 종류 믿음직스러워 진짜 제 발음이 많이 사... 르르르르르 규정했는데 이게 발음이 좀 많이 좀 많이 세면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유튜브 적게... 아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딱히 문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차피 영상에 자막을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이해하시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어? 개새끼야 드디어 좀 사탕수수가 있을 법한 바이오무를 이사를 왔네요 이 마을에도 사탕수수는 없는 것 같... 오호 오호 근데 겨우 두개야... 어 야야 나 철 이것밖에 없... 망했네... 끼라고 튀자 우와 오오오오오 어 기다려 복수해준다 아... 와봐 와봐 이 새끼야 우약 슥 미칫 오오 전혀서가 내가 쓰러트린다 내 동료를 죽였어 왜 안죽어? 어? 안맞네? 아! 오오! 목숨을 걸고 서로 또 싸우겠다 나무검 간다 내 동료들을 빼앗아 상한 원수다 물론 내가 삼팡치긴 했다 나하고 함삼피비 한다는거야? 으악 으악 으악